안녕하세요. 일주일의 마지막 토요일 날이네요. 토요일 날인데 제일 만만한 세법을 하고 있네요. 16개밖에 안 나오는 세법 과목. 그래서 아마 세법은 토요일이라 안 나오는 일이 많을 거예요. 못 나오시는 일이 많으실 건데 세법은 시험장에서 마지막 교시, 2차 2교시 마지막 문제로 풀 거예요. 거기까지 시험을 잘 보셔야 할 수 있어요. 이 세법을 잘못 보시면 그 다음 년 때 또 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세법을 열심히 하셔서 점수를 잘 따두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가 그 방법은 다른 과목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생님들이 열심히 어떻게 공부해라 하고 알려줬을 거예요. 세법은 그런 거 따로 없어요. 수업시간만 잘 들으시고 수업시간에 하라는 대로만 잘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시험 점수는 잘 나와요.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 텐데 이미 여기는 이미 줘버렸더라고요. 저어서 아마 읽어보시면 읽어봤을 거예요. 이제 첫 번째가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 자료는 불합격하는 수험생들의 하소연이에요. 어떤 분들이 꼭 찾아오면 합격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불합격에서도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제가 떨어졌다니까요.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본인이 공부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했다고 착각을 하시고 공부하는 신용만 했던 거예요. 남이 한 것처럼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못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강의를 진짜로 많이 들었다니까요. 강의만 들으신 거예요. 복습을 안 하신 거예요. 슬슬 학원 강의만 듣고 집에 가서 책을 덮어버리면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걸 듣고 나서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복습을 안 하니까 강의만 들으니까 공부한 것처럼 착각이 됐던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제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못 풀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문제를 안 풀고 시험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요. 강의 듣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점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문제 안 풀면 절대 점수 안 나와요.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세법은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돼요. 다른 과목도 똑같지만 지금부터 시험이라고 생각해 시험공부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런 말을 해요. 제가요. 강의도 열심히 듣고요. 문제도 많이 풀고요. 그런데요. 시험 볼 때마다 제가 실수로 문제를 틀린다니까요. 실수가 어딨냐고요. 몰라서 틀린 거지. 모르니까 틀린 거지. 왜 그걸 실수로 하세요? 그러면. 아니요. 전 이런 다 안다니까요. 그래요. 알면 왜 실수하세요? 실수하면 안 되지. 그래요. 자꾸 실수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냥 틀렸다고 신해버리고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냥 틀렸는데. 내가 잘 몰라서 틀렸으니까 알았어요. 내가 공부할게요. 그래야 되는데. 제가요. 실수했어요. 그러면 실수라는 말은 내가 공부하기 싫다는 소리예요. 내가 알고 있다는 소리예요. 알고 있으니까 복습 안 할 거예요. 이 소리예요. 절대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이 네 개 중에 하나라도 입에 달고 사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 절대로 내가 문제를 풀고 틀리면 그냥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공부할게요. 이러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사시면 돼요. 합격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행복하게 저는요. 선생님을 믿었다니까요. 믿으시면 돼요. 저를 믿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엄청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거는 올해 시험에 나올 거예요. 막 하고 거짓말을 해요. 그건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으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 중에 몇 가지는 아마 적중이 될 거예요. 열 개 중에 하나는 될 거예요. 그런데 열 개 중에 아홉 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시고 진짜 나온다고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광희만 듣지 마시고 반드시 복습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예요. 복습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복습 안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제 문제는 한 번 내가 문제를 딱 풀고 나 문제 풀었어요가 아니라 문제는 무대도 다섯 번 이상은 계속 반복해서 접근을 해 보셔야 돼요. 반복을 다섯 번 정도 해야만 그 문제 한 문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한 번 딱 풀고 문제 풀었어요. 덮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집 갖다가 또 풀고. 이게 아니라 하나의 문제집을 다섯 번 이상은 풀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테스트 문제가 나가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다음 주에 OX 테스트 문제가 나가는데 그 문제를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앉아서 그냥 정확하게 풀으셔야 돼요. 이게 시험 지문에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테스트 문제를 이걸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는 1년에 아마 저희가 7번 정도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7번 정도 보는데 무대도 모의고사는 3회 이상은 직접 현장에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지금 학원에 나오셔서 모의고사를 여기서 직접 3번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족한 부분도 찾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기예요. 시간 체크. 내가 이 문제를 시간 안에 풀 수 있겠는가. 특히 세법 같은 경우는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다른 감옥하고 달라요. 세법은 동그라미 하나당 다른 것은 한 줄인데 세법은 세 줄씩이에요. 그러니까 다섯 줄이면 열 줄에서 열 줄에서 아마 열두 줄 정도가 시험에 나와요. 어마어마해요. 이 긴 것을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내가 시간 안에 이걸 풀겠는가. 이런 걸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3번 이상은 봐봐야만 이걸 느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행위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두 가지예요. 강의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되고 문제는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주셔야 되고. 이거 두 개만 잘하시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만 잘하시면. 그래서 오늘 배운 걸 오늘 그대로 복습을 하시고 또 문제도 한 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세법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책에도 안 쓰고 그냥 말만 잘하고 그러면 돼요. 노트 정리 안 하면 점수 잘 나와요. 뭐 좀 이상하죠. 그리고 세법은 제가 강의할 때 암기 코드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암기하세요. 절대 안 해요. 이번 33회 시험에서 이런 문제, 14문제, 계산 문제, 두 문제. 암기해서 푸는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암기해서 푸는 사람은 세법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요즘은 그래요. 그래서 암기해가지고 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세법은. 그냥 지문을 읽고 지문을 해석해서 푸는 거지 암기에서는 절대 못 풀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더라도 지문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 주시면 될 거예요.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 것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우리는 공부 시작해야죠. 자, 그럼 공부를 해봐야죠. 자, 그러면 윗물 거기에 1페이지에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오른쪽 제일 하단에 1번 조세의의 해가지고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나중에 교재 나오면 교재하고 똑같아요. 교재 내용을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내용이 교재에 다 들어있어요. 다음 주 중에 아마 교재 나올 거예요. 나오면 그때 교재로 또 한 번 설명을 할 거예요. 제일 먼저 생각할 게 세법은 많이 쓰라 그랬는가요? 많이 안 써야 된다 했는가요? 많이 안 써야 된다 했죠.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왜? 그 이유가 세법은 시험 문제가 16문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두 문제가 계산 문제고 이론 문제가 14문제 나오고 박스 문제까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번 시험에서 66줄 정도만 시험에서 출제됐어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이만큼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4줄만 알면 시험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66줄 중에서 정답으로 되는 건 14줄밖에 없었어요. 14줄이면 A4용지 한 장 한 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교재 많이 체크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것만 체크하시고 많이 쓰지 마시고 써봤자 괴롭고 어차피 안 볼 것. 어차피 안 볼 거예요. 써도 안 보시잖아요. 안 보니까 될 수 있으면 안 쓰시고 책에 있는 내용을 최대한 요약으로 해가지고 책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고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럼 저를 학교 간 사람들은 강의하는 사람을 뭐 했다고 했는가요? 그렇죠. 믿었어요. 안 나와요. 그러면 가차없이 엑스 그어버린 거예요. 공부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틀리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나온다고 해서 나온 문제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조세 정의로 가볼게요. 무슨 말을 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하냐면 조세 정의는 지금까지 시험에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밑줄 긋지도 말고 그냥 듣고 말아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조세 정의를 가볼게요. 조세 정의라는 거 뭐냐면 이 조라는 단어와 세라는 단어를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길게 된 것을 줄여놓은 거예요. 이 세라는 것은 세금이라는 단어이고 조라는 것은 조달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금을 조달하는 걸 조세라고 그래요. 끝났어요. 그럼 조달이 저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조달. 조달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더 쉽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 걷는 거. 세금을 받는 거. 이게 조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끝났어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조세 정의가 딱 나오면 지문을 읽어봐야 되겠는가? 안 읽어도 되겠는가? 안 읽어도 돼요. 왜? 조세 정의 다 이해해버렸잖아요. 뭘 지금 조세를 하겠는가? 세금 조달하는 거. 끝. 입에서 말 나오면 이미 알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알아버리니까 더 이상 읽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알았으면서도 그걸 읽고 거기다 밑줄 걷고 뭘 어떻게 해볼까 하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조세 정의는 세금을 걷는 거. 끝. 자, 끝. 끝났어요. 넘어가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가는 거예요. 진짜 끝났어요. 속으로 지금 그럴 거예요. 조선생님 지금 왜 저러지? 지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못 믿는 거예요, 저를. 믿으시라니까 그렇게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믿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럼 이제 조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처음 하실 때는 과세라는 단어와 주체라는 단어의 뜻풀이를 하셔야 돼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런데 이 뜻풀이는 시험용에 시험은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풀이는 듣고 알면 그냥 알고 모르면 그냥 그러냐고 넘어가버리고. 자,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요.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을, 세, 과세 이 말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부과할 때 주체, 주가 되는 단체. 그럼 이 말은 누가 세금을 조달해 가는가. 조세 정의는 세금을 조달하는데 세금을 조달하는, 세금을 걷어가는 당사자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지방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세금을 가져가는 당사자가 국가에서 세금을 가져간다. 그러면 이걸 국세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에서 세금을 가져가면 이런 세금을 지방세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누는 거예요. 국세하고 지방세로. 그럼 거기다가 이제, 거기다 칸에다 한번 써보세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하다. 그럼 국하다게 해가지고 땡땡 찍어놨죠. 그 뒤에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는가? 국세. 그럼 간단하게 국세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한번. 그런데 두 번째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가져가면 이런 것은 지방세하고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그럼 국세하고 지방세로 나눴어요. 이제 국세가 어떤 세금이고 지방세가 어떤 세금인가는 아주 간단하게 배웠어요. 지금. 여기까지는 문제를 내는 게 아니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제가 시험 문제, 여기는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그 표만 체크하시고 나머지 표는 그냥 듣기만 하고 아, 그래라니 그래라니 몰라도 그냥 넘어가 넘어가 이렇게 하세요. 그래도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국세라는 세금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보여줄 거예요. 겁내지 마시고 이거 국세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걸 다 암기해가지고 푸는 게 아니니까 겁을 내지 말아라 이거예요. 일단 먼저 겁을 딱 내면 가다가 멈춰버려요. 멈춰버리면 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세 세금 종류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눈에 안 돌아도 돼요. 국세라는 세금의 종류 중에서 소득세라는 세금과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 이 두 개만 시험 범위고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눈으로 한 번 상관 보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구경만 해볼게요. 국세라는 세금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애로야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거 봤더니 아니에요. 다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시험 범위가 시험 감옥이 뭔지를 얼른 생각해요. 우리는 시험 감옥이 세법이라는 감옥으로 시험을 보던가요. 세법 앞에 뭐라고 붙어있던가요? 시험 감옥에가 세법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세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많은 세금 중에서 이 중에서 무엇과 관련된 것만 시험에 내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소득세 중에서도 이 중에서도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무엇과 관련된 소득만 내겠다.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하고 관련 없는 것까지 막 공부하려고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중에서 부동산하고 관련된 것만 찾아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1년 동안 이자로 버는 소득, 이자로 번 소득은 우리 시험에 나오겠는가 안 나오겠는가? 안 나와요. 배당에서 번 거? 안 나와요. 근로, 직장 다니면서 번 거? 안 나와요. 퇴직에서 번 거? 안 나와요. 그럼 부동산, 임대에서 번 거? 나와요. 그래서 올해 두 문제를 냈어요. 33회 때 이론 한 문제, 계산 한 문제에서, 임대 소득에서 두 문제 나왔어요. 그럼 부동산을 양도에서 번 소득은 시험에 내겠는가 안 내겠는가? 내요. 양도는 당연히 내요. 그래서 다섯 문제를 냈어요. 양도와 관련된 것. 종합부동산세는 뭐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부동산.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시험 문제? 이번에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작년에 세 문제를 내고 올해 두 문제를 냈어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시험에서 출제 안 한다고 이미 시험 공고문회가 열거돼요. 법인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부가가치세는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어도 이런 건 시험에 안 낼 거예요 하고 이미 공지를 해줘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이니까 시험에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건 딱 두 개. 이 두 개만. 이 두 개만 국세라는 걸 알면 돼요. 다른 것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시요. 소득세는 국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그럼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예요. 이 시험 문제가 국세 세금의 종류를 물어보는 게 부동산학계론에서 매년 한 문제를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를 하신 분들은 국세라는 세금의 종류를 한 번씩 눈으로 한 번 읽어보죠. 계속 보셔야 되고 2차만 하신 분들은 국세라는 세금의 종류 몰라도 돼요. 1차 통과하신 분들은 국세 세금 종류 안 봐도 돼요. 그런데 아직 1차를 해야 되실 분들은 국세 세금 종류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1차에서 한 문제를 내니까. 다시요. 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란 이야기인가? 국세예요. 그런데 1차 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주의하셔야 돼요. 상속세나 증여세도 국세다. 그런데 이번 1차 시험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국세다. 여기까지 시험에 출제됐어요. 1차에서는. 그런데 2차 세법에서는 이런 걸 아예 다루질 않아요. 저는 이걸 다루질 않는데 1차 합계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세금들이 국세 세금의 종류에 들어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또 지방세라는 세금을 한 번 터봐요. 지방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이 지방세라는 세금도 이것도 세금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자동차 주민내조저방소득 엄청나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데 이 많은 세금 중에서도 무엇과 관계되어 있는 것만 우리 시험에 나온다는 이야기인가? 부동산. 그럼 여기에 넣어요. 무엇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을 우리 공부해야 된가? 부동산. 그럼 부동산이 아닌 것이 시험에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등록을 할 때 무엇에 등록을 하면 부동산. 부동산에 등록했을 때만 시험에 나오는 거고 재산세도 내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낸다는 이야기인가? 부동산. 부동산. 부동산과 관련된 것만 공부를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대표적인 무슨 세라는 이야기인가? 지방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국세하고 지방세에서 구분을 간단하게 해봤어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 자 이거 이제 이 페이지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표 있죠. 그거 하나만 시험에 내는 거예요. 이 페이지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거.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보여드리고 이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이제 시험용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럼 이제 시험용으로 연습할 때는 신경 바짝 쓰셔야 돼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니까. 자 한번 볼게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다.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이거 무슨 세? 그랬는가요? 국세. 그럼요. 국세. 알았잖아요. 국세.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가져가면? 그렇죠. 지방세. 그런데 시험 문제는 국세. 이렇게 국세. 이게 지방세. 이 단어를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시험은 국세라는 세금의 종류. 우리가 배우는 세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총 다섯 개가 나와요. 이 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 다섯 개 중에 이것들이 국세냐 지방세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들에는 이런 걸 국세라계예요. 이런 걸 지방세라계예요.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를 이것 중에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설명을 안 해 주니까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을 하면 못 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풀어요. 다. 누구든지 다 푸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올 것만. 나올 것만 연습하시면 분명히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하실 때는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 세금이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자꾸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치득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오, 여기 있네요. 치득세가 지방세에 들어있네. 그러면 지방세에 들어있으니까 오, 치득세는 지방세였네. 등록면허세도 모르겠으면 얼른 그림 있는 거 있죠. 그럼 옆에 그림 가보세요. 등록면허세도 국세하고 지방세 중에 어느 쪽에 지금 들어있는가요? 그렇죠. 지방세가 들어있네. 또 재산세도 어디에 있는가 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도 재산세, 지방세가 들어있네.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를 아무리 봐도 지방세 없네. 그럼 국세 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오, 국세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그다음에 소득세인데 여기서요. 소득세 중에서 양도하고 관련된 소득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는 그러면 소득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소득세는 라고 찾아봤더니 국세가 들어있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국세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나씩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찾아서 체크해보시고 그다음에는 이제 안 보고 연습해보시고. 두세 번 계속 반복하다 보면 아, 이게 국세다, 이게 지방세다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럼 이걸 하나 찾으면 시험 문제 한 문제는 무조건 맞고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만 찾아내시면. 올해도 부동산학계론 이것만 알면 한 문제 건진 거예요. 무조건 건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강의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요. 등록면허세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몰라서 이번 33회 시험에서 제가 학교로 온 그 문제 틀렸다니까요. 그러더라고요. 왜 이걸 틀리셨어요? 그랬더니 저 국세, 지방세 구별 못하고 시험 보러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왜? 2차를 포기하니까. 2차를 포기하고 1차만 하신 분들은 국세, 지방세 구분이 안 돼서 시험장에 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이 쉬운 문제를 틀려버리니까 점수가 60점에 안 나와버린 거예요. 이런 건 거저 맞는 문제로 주는 건데. 그래서 이 연습이 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연습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 번 가보죠. 이제는 교재에다가 한 번 표시를 해보세요. 스스로 표시해보세요. 자, 치득세 그러면 이 페이지 제일 오른쪽 하단에 치득세 그러면 어디에다 동그라미셔야 된가? 그렇죠.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너무 쉽잖아요. 한 번 이렇게 다 보면서 한 번 연습하고 내 나름대로 이제 결론. 내가 다 어느 정도 알았어. 그러면 빈 공간에다 내 나름대로 동그라미 치는 연습해버리면 바로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올해 이번 시험 문제 32의 시험하고 33의 시험 문제 지문, 학개론 시험 문제 지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32의 시험과 33의 시험이에요. 32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입니다. 틀렸네? 국세인데? 이번 33의 시험은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다. 맞았네? 그거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이런 걸. 아니, 저걸 무슨 저런 걸 시험이라고 내서 우리 억울하잖아요. 알아버리니까. 모르신 분은 진짜 답답하거든요.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국세라는 세금을 다 애워야 되고 지방세를 다 애워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험법이 나오는 건 딱 여기밖에 아닌데. 어디까지가 시험법인지를 모르니까 전체를 애우려고 달라드니까 할 게 많으니까 나 세법 공부 보다겠어요. 포기할래요. 그래요. 세법 포기하면 자격증은 절대 취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세법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틀 전에 어떤 젊은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주 젊은 친구예요. 아주 젊은 친구예요. 선생님 제가 1차 학교 가고 2차 떨어지고 1차 학교 가고 2차 떨어지고 이번에 또 떨어졌는데 저 어떻게 해요. 왜 2차를 계속 떨어지냐고 그랬어요. 저는 세법을요. 세법을 공부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보고 시험장에 가서 합격하려고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법 공부 안 하면 합격할 수는 없다고.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등기법에서 어떤 점수 잘 나오고 하면 어떻게 해서 60점 맞겠지 그랬대요. 그런데 공시세법에서 시험 볼 때마다 과락이 나버린 거예요. 세법 안 되면 과락 나버리거든요. 그럼 아무리 점수 잘 나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 어떻게 1차 학교 하고 2차를 4번씩이나 떨어졌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고 왔어요. 그럼 저 이제 공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새로 처음부터 하셔야지 그랬어요. 그런데 1월부터 공부한대요. 그럼 1월부터 하다가 또 안 해. 그래도 여름 되면 또 이 세법 포기해. 그럼 또 대년에 또 다시 와. 학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익혀가라. 익혀가면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간단하게 익히잖아요. 한 번 마지막으로 해보죠. 이제 책 안 보고 가세요. 거기에. 위물 안 보고 칠판만 보고 해보세요. 취득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끝. 됐죠? 그럼 한 문제 끝. 이제 한 문제 건져냈어요. 한 문제 잡았으면 그러면 한 페이지 끝났어요. 이 페이지 끝났네. 그럼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저세는 금전급분이다 그랬네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세금을, 세금을 조달할 때 정부가 우리한테 세금을, 너 세금 내라 그러면 우리는 세금 내러 은행으로 가야 되겠죠. 은행으로 갈 때, 세금 내러 갈 때 뭘 들고 은행에 가는 거예요? 돈 들고 가죠, 돈. 그 말이 왜요? 세금을 납부할 때는 원칙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세금을 납부할 때는 원칙은 금전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금전. 돈 내는 게 원칙입니다. 돈으로 내는 게 원칙입니다. 돈. 그런데 만약에 제가 세금 내라는데 돈 없어. 돈 없으니까 나 이번에 돈 없어서 못 내겠는데요. 그러면 정부가 알았어요. 힘드시죠? 이번에는 좀 봐드릴게요. 이번에 봐드리고 돈 생기면 꼭 내년에는 꼭 내세요. 이렇게 정부가 아주 신사적으로 말하던가 너 돈 안 내 그런가요? 너 돈 안 내? 너 왜 안 내? 네가 뭔데 누가 돈 안 내? 네가 돈 없다고 왜 돈 안 내냐? 너 지금 물건이나 가져와 그래요. 너 네가 돈 없으면 네 집에 있는 물건이라도 내야지 지금 뭔 소리 하냐고. 왜 네가 세금을 안 내냐고 막 그래요. 그러면 예외적으로 돈이 없으면 무엇으로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물건으로. 물건으로 납부하는 걸 물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법에서 이 물납은 해년마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럼 물납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물납은 예외예요. 원칙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시 한 번 국세와 지방세를 칸에다가 채우는 연습을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에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벌써 암기해버렸잖아요. 국세, 지방세 암기 끝내셔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한 문제 건졌으니까 이제 물납으로 해서 한 문제를 건지시면 돼요. 32회 시험은 물납이 두 문제가 나왔고 두 개가 딱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33회 시험은 물납이 하나가 나왔는데 정답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물납은 딱 하나만 잡으면 돼요. 나머지 다른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물납은 딱 하나만 생각하세요. 물납은 거기다 체크를 해보세요. 이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물납은 오로지 재산세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체크만 돼요. 재산세에다만 동그라미 딱 치세요. 물납은 물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중에서 누구만 물납이 된다는 이야기인가? 재산세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제 32회 기출문제를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풀어보세요. 32회 시험에서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맞았죠? 왜? 무슨 세가 아니니까? 재산세가 아니니까. 그게 시험 문제였어요. 그게 답이었어요. 아무튼 그런 시험이 있었대요. 33회 시험도 그랬어요. 이번 시험도 진짜 어려운 것처럼 느껴졌는데 진짜 쉬운 지문들이 있었어요. 양도소득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틀렸네. 이거 하나만 잡으면 되는 건데 자꾸 다른 걸 생각하려고 하니까 문제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 중에서 물건으로 낼 수 있는 세금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끝. 그걸 가지고 역으로 재산세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재산세 빼고 나머지는 다 물납 신청 안 된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돼요. 역으로. 그러면 문제는 무조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요. 제가 1년 동안 물납 공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렇게 알려줘버리면 나 진짜 1년 억울한데요. 그래요. 너무 억울하신 분들이 생길 거예요. 물납이라는 것은 재산세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세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 편의로 세법을 만들었겠는가 정부가 어떻게든지 세금을 거두려고 만들었겠는가 세금 거두려고 만든 거죠. 세금을 거두려고 만드니까 세법은 무조건 납세자 편을 들지 않아요. 세법은 납세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정부가 어떻게든지 세금을 거둬가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럼 국민들이 이 법을 해석하게 만들겠는가 해석을 못하게 만들겠는가요?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용어를 써가지고 국민들이 못 알아먹게 쓰는 거예요. 못 알아먹어야 돈 내라가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갖다 내는 거예요. 알면 달라 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아주 힘든 용어를 쓰는 것들이에요. 그럼 물건으로 가져갈 때, 그러면 정부가 물건을 가져갈 때 여기서 물건을 가져갈 때는 정부는 돈 되는 물건을 뺏어가겠는가 돈 안 되는 물건을 뺏어가겠는가? 돈 되는 거. 그러면 돈 되는 걸 알았으니까 제가 모든 건 다 끝내줬어요.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건데 셋 중에 물납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라는 걸 스스로 판단하세요. 첫 번째. 1번. 자동차는 물납 받는다 안 받는다. 자동차는 여러분이 세무 공무원이라면 자동차는 물납으로 받겠다 안 받겠다. 왜 안 받는다. 가지고 있으면 값어치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떨어지는데 왜 받아 그런 걸. 어디 쟁여놓을 공간도 없는데. 자동차 같은 건 절대 물납 안 받아요. 자, 두 번째. 보석. 보석은 물납 신청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보석은 지나가다 누가 주머니에 넣어버릴 수 있어요. 분실에 염려가 있어요. 절대 못 받아요. 보석 같은 건 받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부동산. 부동산은 받는다 안 받는다. 부동산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물납은 부동산으로만 받습니다. 부동산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내냐면 이렇게 내는 거예요. 물납 신청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가능합니다. 자, 유가증권은 대표적인 게 주식이에요. 주식은 물납 신청한다면 주식을 받아주겠는가 안 받아주겠는가? 왜 안 받아주는가? 주식은 값어치가 무조건 올라가는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해버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대충 없으니까 안 받는 거예요. 부동산만 오로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으로만 물납 신청이 가능한데 물납을 할 수 있는 세금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물납을 하고 싶어도 정부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끝. 자, 그러면 두 문제 해결하셨네요.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시험공부는. 진짜 쉽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 푸는 요령을 안 가르쳐주니까 문제를 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문제집을 보고 문제를 풀어가면 지금이라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문제를 막 풀어가라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됐으면 이 부분까지 해서 국세, 지방세, 물납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해보죠. 여기까지 이제 강의가 끝났네요. 이 부분까지 강의가 끝났으니까 이 부분을 스스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이해했는가? 취득세는 국세와 지방세 중에 어디에 속한다 그랬는가?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럼 이 세금, 다섯 개 세금 종류 중에 물건으로 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다. 나머지 세금들은 물납 신청한 다음에 정부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끝. 됐잖아요. 그럼 지금 40분 동안 설명한 게 2표 한 장으로 끝나버렸네. 그래서 공부는 책을 다 읽는 게 아니라 문제로 요구되는 것만 그것만 집중 공략을 하시면 돼요.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 우리는 여기 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여기서 학문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연습하면 되고. 그럼 재산세는 물납 신청이 가능한데 물납할 수 있는 재산은 무엇밖에 안 된다? 그렇죠. 부동산밖에 안 된다. 벌써 부동산밖에 안 된다는 걸 다 알아버렸네. 그럼 재산세에서 나중에 배울 걸 이미 다 배워버렸네. 여기서요. 부동산밖에 안 돼요. 부동산만 가능합니다. 자, 끝. 그럼 이제 국세, 지방세, 물납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국세라는 세금의 종류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는 아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3페이지, 왼쪽 페이지 제일 아라에 있는 국세라는 표를 똑같은 표를 한번 봐보세요. 소득세가 있는데 이 소득세 뒤에다가, 소득세 뒤에다가 가로해가지고 하나 써보세요. 소득세 뒤에다가 개인하고 이렇게 써보세요. 소득세는 누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개인들이. 그럼 우리 지금 앉아서 섭밭 넣으신 분들 우리는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다 개인이잖아요. 그럼 내가 1년 동안 무슨 일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그건 무슨 세로 신고한다? 소득세로 신고한다. 그게 소득세예요. 우리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득세로 신고하시는 거예요. 소득세로 신고를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해서 벌어들인 소득은 이름을, 무슨 세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면 된가? 양도소득세. 그러면 개인들이 양도해서 번 소득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라고 칭하시면 돼요. 두 번째, 종합부동산세가 있는데 여기서 부동산하고 이렇게 밑줄 그어보세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하고 체크해 보세요. 그럼 이 부동산은, 여기서 부동산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토지와 또 하나는 주택.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 그러면 무엇과 무엇 두 가지를 묶어서 부동산이라고 칭하란 이야기인가? 토지와 주택만. 토지와 주택만. 이걸 32회 시험과 33회 시험에서 저 지문을 가지고 시험에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는 무조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가장 기초적인 지문을 가지고 시험 출제 의원들이 중개사 시험본부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봤다는 걸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엄청나게 기초적인 내용으로 지금 다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은 무엇과 무엇 두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 토지와 주택. 토지와 주택만 정부세를 물리는 거예요. 그럼요. 32회 시험에서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로 쉬운 건데 막 암기에서 풀라가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 다시요. 토지와 주택을 하겠으니까 건축물이라는 말은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죠. 그러면 정부세, 종합부동산세는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다, 대상은 아니다. 대상은 아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정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틀렸는가, 맞았는가? 맞았죠. 그게 32회 기출문제예요. 해도 해도 너무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예요. 여기서 토지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험은 토지와 주택만 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토지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전부세를 물리는 게 아니라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생산적으로 쓰는 땅은 정부세를 안 물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산에 쓰는 땅은 가장 기본적인 게 생산활동에 쓰는 땅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야? 농지. 그럼 농지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낸다, 안 낸다? 무조건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농지를 가지고 무엇에 사용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낸다. 그렇죠. 생산활동에 사용하면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산활동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으셔야 돼요. 무조건 농지는 안 나온다. 그러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애워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생산적으로 쓰는 땅이면 안 나오는 거고 생산적으로 못 쓰는 땅이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요. 제가 목장의 용지를 가지고 있는데 목장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목장 용지가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온다? 생산활동에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요. 공장의 용지는 공장의 땅, 공장 땅은 종합부동산세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처럼 대답을 못 해야 돼요. 어? 생산활동에 쓰나? 안 쓰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공장의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생산활동에 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공장의 땅일지라도 생산활동에 쓰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되지 않는다. 만약에 생산활동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된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땅이라고 해서 다 종부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생산적으로 쓰고 있으면 종부세가 안 나오는 거고 생산적으로 못 쓰고 있으면 종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땅은 나중에 그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번 시험은 작년 시험 32회 시험은 건축물하고 토지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냈어요. 종합부동산세에서 건축물하고 토지를 가지고 냈어요. 그럼 남은 게 뭐 남았는가? 그래서 33회 시험은 이번 시험은 주택으로 냈어요. 자, 그러면 주택에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주택은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게 법에 있는 지문이에요. 법 지문 그대로예요. 법 지문 그대로인데 그 지문이 잘못 출제됐다고 이번 시험 보신 분들이 이 제기를 하셨어요. 법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법에 표시되어 있는 지문을 출제했는데 시험 보시는 분들이 이거 오답이에요. 이거 이 제기를 해가지고 복수정답 인정해 주세요 하고 그걸 이 제기를 하셨어요. 법에 토시 한 글자도 안 틀려요. 그대로 있는 지문이에요. 왜 그랬냐면 그 지문을 쓰려면 그 법 지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 이외의 지문에 뭐가 있냐면 예외적으로 주택 중에서 종부세가 안 나오는 게 있는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서를 쓸 때, 그 지문을 쓸 때 뒤에다 단서 이거 이외에 나머지는 고려하지 말고 풀어라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지문이 없죠. 별장은 종부세가 안 나오거든요. 주택인데 별장은 안 나오거든요. 주택인데 6억이 안 되는 집은 종부세가 안 나오거든요. 예외가 있는데 예외 고려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세법은 예외 고려 안 하면 그게 이재기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재기를 해놓은 거예요. 아마 정답 지금 확정위원회에서도 난감할 거예요. 이걸 들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시험이 하도 어렵기 때문에 들어줄 감황성도 있어요. 하도 시험이 어려우면 들어줘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들어주면 내년부터는 올해보다 시험 지문이 더 길어져요. 단서 지문까지를 다 잡아 넣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년 때 시험 보는 사람들은 아주 피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들어줘버리면. 엄청나게 긴 지문을 해석에 내야 되니까. 그게 어떻게 결정날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한 달만 기다려보시면, 며칠만 기다려보시면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들어줄 확률이 있을지도 없을 때. 제 개인 생각은 들어줄 확률은 한 10%밖에 안 돼요. 저 같으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거기에 확정위원회에서 정답 확인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절대 100%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 지문인데 그걸 들어줘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단서 조항을 안 써가지고 미련은 한 10% 정도는 아, 이거는 들어줘야 될지도 않냐. 그리고 너무 합격생이 적으면 들어줄 수는 있어요. 합격생이 좀 많으면 아마 안 들어줄 확률도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아마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지하고 주택은 토지하고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 쓴 거예요. 그래서 계속 토지하고 주택만 종부세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엄청 어려운 질문 하나를 풀 수 있는. 여러분, 지금 풀 수 있을 거예요. 상가, 지금 우리 학원, 상가 건물은 종부세 대상이라고 했는가, 아니라고 했는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상가 건물 밑에 있는, 이 건물 바닥에 있는 땅, 상가 건물을 바치고 있는 이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다. 풀 수 있다니까요. 토지, 겁을 내시니까 지금 못 푸는 거예요. 토지는, 어떤 토지는 종부세가 안 나온다 그랬는가? 그래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생산활동. 그러면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생산활동에 쓰고 있는 땅인가요? 그냥 상가 바치고 있는 땅인가요? 상가 바치고 있는 땅이니까 너는 종부세 안 나온다,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생산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가만 그냥 바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가 밑에 있는 땅은 종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상가 건물은 안 나오지만 상가 건물 밑에 있는 땅은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볼 때 자신 있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국세에서는 소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두 개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지방세 지문으로 가보세요. 지방세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개만 공부하면 돼요.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 부동산에 등록했을 때 내는 세금. 그러면 여기서 재산세에서, 여기서 재산 그러면 여기 세 개를, 재산 동그라미 치고 세 개를 체크해 보세요. 재산세에서,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만 알려드릴 테니까 부동산만 거기다 메모해 보세요. 여기서 재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과 주택 세 가지를 말합니다. 토지와 건축물, 주택 세 가지를 여기서는 말해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이때 재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속하는 재산은 무엇, 무엇 세 가지만을 재산이라고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토지, 건축물, 주택. 그러면 건축물도 재산세는 안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그런데 건축물은 종부세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말을 이렇게 하면 어떤 걸 보죠? 재산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틀렸네요. 뭐 때문에 틀렸는가? 그렇죠. 건축물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게 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있는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약간 틀어서 문제를 내니까 그걸 익힐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요. 종합부동산세에서 부동산은 무엇하고 무엇 두 가지만인데. 토지와 주택 두 가지인데. 재산세에서 여기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이 세 가지죠. 그러면 재산세의 대상과 종부세 대상은 무조건 똑같다? 다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예요. 그걸 시험이라고 예전에 두 번이나 냈던 거예요. 그런 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교수들은 법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이걸 약간 응용해가지고 우리 중개사 되실 분들이 해석을 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재산세 내면 나는 종부세도 내야 되겠네요? 하고 의뢰인이 아주 물어보면 네, 내야 돼요? 그래야 되는가?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래야 된가? 그렇죠.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안 낸대요? 그러면 건축물은 안 내요. 그리고 토지락에서 모두 내는 게 아니라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종부세 안 나와요. 또 모든 주택이 다 나온 게 아니라 일정한 주택들은 또 종부세에서 빠지는 게 있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문제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공부를 하고 애우면 안 되고.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지방세도 찾아 냈어요.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봐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그림들이 있을 건데 지금 여기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보고만 말아버리세요. 여기서부터는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만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서울은 서울 전체, 서울 전체를 위해서 쓰는 세금들이 있어요. 서울특별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을 특별시세라고 해요. 서울특별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을 특별시세라고 해요. 그럼 서울은 총 몇 개의 구로 구성된 거는 다 알죠? 중개사 하실 분들이니까 서울은 몇 개의 구로 돼 있는가요? 우리는 서울 사람 아니에요. 몰라요. 나중에 김포에서 중개사 취득하면 서울에서는 중개사 못 하는 거 할 수 있는가요?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서울 가서 중개사 하려면 깜깜하겠죠. 지금 이 정도면, 이 상태면. 아직 합격 안 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실무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걸 모르시면 상담 안 돼요. 25개예요. 25개 구로 구성이 돼 있어요. 나중에 한 번 세보세요. 일일이 집에 손가락으로. 어떻게 셀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체크하면서 세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놓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그냥 25개 애호라는 게 아니고 전체 서울을 위해서 쓰는 세금은 특별시세다. 그런데 각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구세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 구청에서 자기가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구세. 서울특별시 전체 예산을 특별시세. 그럼 이제 대구를 한 번 볼게요. 대구 광역시 전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세금은 광역시세. 광역시니까. 그럼 우리나라 지도상에, 우리 대한민국 지도상에 광역시라는 지역은 총 몇 개의 광역시로 돼 있는 건 알죠? 그것도 모른가요? 그건 알아야죠. 우리나라 지도를 한 번 제가 그려볼게요. 우리나라 지도는, 지도를 그릴 때는 언제나 대한민국은 허리띠가 돌라져 맺어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허리띠요. 허리띠 있잖아요. 허리띠. 그러면 여기 허리띠 있고 여기 처음에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그래서 총 6개 광역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런 지도 같은 건, 이런 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총 광역시가 6개로 돼 있는데 그 각각의 광역시에서 필요한 예산을 광역시세라고 그래요. 그럼 각각의 구에서요. 이 구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그냥 구세라고 하시면 돼요. 구에서 필요한 건 구세, 전체에서 필요한 건 광역시세. 특별시, 전체에서 필요한 건 특별시세. 이건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이제 경기도로 한번 가볼게요. 경기도, 그러면 경기도 전체,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여기는 도세. 이건 도세라고 합니다.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세금은 도세라고 그래요. 경기도 전체를 위해서 필요한 건 도세. 경기도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지도를 제가 가렸어요. 여기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 경기도는 총 몇 개 군으로 구성돼 있고. 군, 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세 개밖에 없어요. 군. 경기도 사람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럼 경기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요? 김포. 김포 여기네. 그럼 김포시, 김포시의 접경은 어디어딘가요? 고향시? 고향시, 파주시, 부천시. 이 정도는 나중에 일하실 때는 진짜로 잘 알으셔야 돼요. 어느 지역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걸. 그런데 지금은 이건 몰라도 상관없으니까. 지금은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경기도는 엄청 이렇게 시가 여러 개 시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쓰는 건 도세. 각 시나 각 군. 시나 군에서 예산으로 쓰는 것은 시, 군세. 시, 군은 시, 군세. 도에서 필요한 건 도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내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체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시험은 어떤 걸 문제를 내냐면 4페이지에 왼쪽 하단에 있는 거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건 연습이에요. 이건 연습. 시험용 아니에요. 이건 연습하니까 연습만 하고 4페이지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거. 이게 시험용이에요. 오른쪽 제일 하단 제일 끝에 있는 거. 그것만 익히면 돼요. 오른쪽 제일 하단에 있는 것만. 우리 지방세 중에는 지방세는 총 세 개를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지방세에서는 취득세라는 세금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하고 재산세라는 세금 이렇게 세 개만 공부를 해요. 이렇게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취득세는 어디에 속해요 하고 물어보면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군은 아니에요. 등록면허세는 구의 예산이고 특별시나 광역시는 아니고 재산세도 구의 예산이에요. 이걸 연습을 해야 돼요. 취득세는 경기도 안에서는 도세에 해당이 돼요. 등록면허세도 도세에 해당이 돼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시군세에 해당이 돼요.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 도세.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하나를 따보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세.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구세이고 도세이고. 재산세는 구세이고 시군세이고. 이거는 연습을 이렇게 해놓고 오른쪽에 칸에다가 채워가지고 이걸 쑥탈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쑥탈을 시키면 돼요. 지방세 과세권자를 물어보면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토, 특별시, 광역시, 도의 예산으로 쓰는 세금이 취득세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등록면허세는 각 도청 예산, 각 구청 예산. 그래서 서울은 구청 예산, 인천도 구청 예산, 경기도는 도의 예산. 재산세는 시, 군, 구 예산. 그래서 경기도는 시군의 예산이고 서울은 구청 예산이고 인천은 구청 예산이고. 이것만 써놓고 이것만 익히는 거예요. 이것만 익히면 시험 볼 수 있어요. 다른 것 다 제켜버려도 상관없어요. 지방세 과세권자는 취득세 칸에다 써보세요. 취득세 칸에다가 특광토,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도하고 체크하시고. 등록면허세 도구. 도하고 구. 재산세는 시, 군, 구. 이제 안 보고 연습을 한 번 해볼게요. 이거는 반복을 해서 숙달시켜야 돼요. 처음 볼 때까지 숙달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치득세 그러면 여기만 보고 가세요. 치득세는 특광토.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 군, 구.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반복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첫 시간의 내용이 다 끝나가요. 첫 시간의 내용. 첫 시간의 내용이 끝나가는데 지금 이제 첫 시간 내용을 다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 한 번 확인해 볼 테니까요. 5페이지 첫 번째 제일 왼쪽 제일 위에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마무리 연습을 하네요. 이제 첫 시간 마무리 할 거예요.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가 국가가 세금을 가져가면 국세 지방에서 가져가면 지방세 이제 국세, 지방세를 연습해 보죠. 치득세는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그럼 다시요. 치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그랬냐면 과세권자는 특광토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그 다음에 이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물건으로 내는 세금은 누구밖에 없다? 재산세. 재산세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납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표, 이게 전부, 첫 시간에 했던 게 전부예요.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용으로 공부할 때 최소로 줄여서 그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기출문제 23회, 25회에 나왔던 두 개 지문을 알려드릴 텐데 그 두 개 지문을 풀어낼 수 있겠는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치득세는 대표적인 구세다. 한참 시간이 걸리죠, 지금? 치득세는 대표적인 구세다. 구 라는 말을 썼다 안 썼다. 틀렸네. 등록면허세는 대표적인 광역시세다. 틀렸네요. 광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연습을 계속 해놔야만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연습이 안 되면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풀어요. 시간을 많이 주면 풀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험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한 번요. 치득세 특광도, 등록면허세 도구, 재산세 시군구. 자,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첫 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첫 시간 끝났어요.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시간 또 진행을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